자 잠깐만 그 우리 클랜 카톡방에다가 좀 하나 올려놓고 자 이거 화면 지우고 그리고 방제를 시청자와 시청자 잘해 함께 스타크랩 크래프트 1 스타 고인 크래프트라니 음 고인이라니 블리자드에 펼게요 아 지금 PC 한 분이구나 음 아 아 아 나 이거 선물 게임넥 컨텐츠 아 이거 나 히오스하고 하스스톤도 해볼까 음 이거 그 등록기한 만료일 있는데 왜냐면 이것도 무료 게임이거든요 봐봐 그 월 월드오버 그 그 이거 그 와우 그 그 와우 와우는 이거 무료로는 체험만 할 수 있구요 디아블로 디아블로도 무료는 체험만 할 수 있구요 그리고 하스 하스스톤 무료 그리고 히오르조부터 스톰 그 블리자드 인기 캐릭터들로 하는거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의 그 캐릭터도 나온거에요 이거 무료고 오버워치는 당연히 돈 주고 사야되구요 그리고 어 스탑 패치 됐어 패치 뭐 됐는지는 한번 잠깐 볼게요 음 뭐가 됐냐면요 패치가 뭐가 됐냐 새소식 새소식 이유디 지도가 돌아옵니다 아 지도 편집기에 사용되는 트리거의 한 종류? 어 어 아 어차피 나 그 맵 에디트 안해 이게 유즈맵 부활하는거구나 그게 아 맞아요 그 여기에 그 설명이 있어요 그 그거 오늘 그 패치돼가지고 이제 뭐냥 그 기능 막혀있는 그 유즈맵들 다 부활한다면서요 나 그거 방금 읽었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좀 이거 창 좀 조절 이렇게 좀 할게요 아 아 이거 끄자 자막을 아 꺼버리고 채팅창에 이름 올리자 아 채널 아직 안 들어갔어요 나 이제 이제 켰는데 그 코리아 접속하고 그 그 뭐냐 코리아 14 14 나왔구요 잠깐만 좀 자리 세팅 좀 해놓고 아 같이 하자구요 네 비공개구요 비밀번호 음 오늘은 쉽 그냥 비밀번호 쉽게 갈까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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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냐 최순실이 징역 몇 년 때렸죠 그 구형 구형된게 25년 구형됐지 숫자 25 할께요 응 숫자 25 비번 이거에요 최순실 구형 25년 때린거 같다가 근데 이거 특검팀이 구형한거잖아 최순실 아니야 나 아 투혼 나 잊지도 못 못해 투혼 투혼지도 못해 그 이 이 방제 지태티비 스타방송 진행 중 네 헌터스 기모띠빵 기모띠롤이에요 이거 헌터스 이거 안해보셨어요? 이거 기본으로 깔려있는 맵인데 그 뭐냐 처음에 오리지널 깔았을 때 제일 밑에 그 더헌터스 있었잖아요 그거에 자원 확대 버전이에요 와 근데 닉네임이 임료 아니야 다커마? 잠깐만 나 종종 뭐로 하지? 갑자기 나 지금 종종 뭐로 할까 생각중에 몰라 생각 안나 대란이다 아하하하하 듣고있습니다 학촌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듣고있습니다 관살 넘어 준비 완료 들으며 안살렁은 준비 완료! 안살렁은 준비 완료! 당뇨까지!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바로 따라하지! 주택 minum! 간투른 것입니다. 전달해! 정리해주세요! 지금那我們이 터뜨렁은 부착을 진행하십시오! 우리 정리하는 대일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도착합니다! 왈호와 기공ie에서 공격하는 궁합입니다! 투베라파운드 자 시작부터 투베라파운드 강렬한 실제 경렬한 대신 일정 소득 지붕 파워 투베라파운드 섬 공격 공격 사망 목표 달성. 목표 달성. 꽤 쩌쩌쩌 뱃롸 경고를 전에는 포함을 걸고 있습니다. 경고를 도착할 것입니다. 공격ava가 부정받을 수 있습니다. 스페인으로 포함을 하십시오. 뭐야 왜 또 여깄어 이런 악전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전투기관 전투기관 사령관님 블링 병력을 내리시죠 반살로가 준비 완료 록탈아 주소 록탈아 주소 록탈아 주소 록탈아 주소 록탈아 주소 드러브 지졌어 어? 아 이 으 으 으 으 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간판 붙어볼까 예송이.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자. 간판 붙어볼까 예송이. 아, 고급 거 또 없어요. 자, 공포가 부족합니다. 자, 공포가 부족합니다. 간판 붙어볼까 예송이. 적 nous이 비운 하나는 공포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이제 공포가 부족합니다. 익숙해 온 뒤에서 haver 있는 거 같아요. 자, 공포가 부족합니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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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고 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즉시 가겠습니다. 제가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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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팜을 완성! 포스팜을 완성! 포스팜을 완성! 연구 완료! 네 채팅방에 오신분들 어서오세요 그렇게 해야죠! 영역 확인! 영역을 내리시죠! 아.. 야.. 또 뽑아! 지금 이 방에 시청자가 몇몇.. 몇몇 가있거든요? 지금 이 방 시청자들 하고 있어요 전투 좀 이와요! 대기종! 도착해 주십시오! 그곳은 상대의 승인을 지켜주면 카마타중을 보시면 안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아.. 계속해서 부스전을 찾아와 드릴게요! 대기종! 대기종! 경고가 왔습니다! 경고 – 운명이 확인되었다고요. 사고가 시도해보면 운명을 자주 받아서 모으십시요! 운명을 채 들리면서 하atus에 미리 공격하는 중! 운명을 잘 안전adı, 저뿐인 것 같습니다. 운명을 잘 하고 있으면, 운명을 잘 안전됩니다. 기울인들이 무안는들이 무안해서 운명이 안전한다는 것입니다. 운명이 malfunction, 연속함이 끝이 없으니? 유명한 개선을 저장해 주세요. 연속함을 잘 고생하고 있는 기준은 못 참고, 먼저 명령을 하지. 어 여기가 낫겠다 지금 지금 요 밑에 상대 진영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는 터렛을 깔아야 되겠어 아 인정해요? 어디가 아프세요? 아 인정해? 아 인정해? 겨울 공급기관을 이동합니다. 완벽하게 병기관녹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기관에 경기관을 늘면 배가 되고, 사령 부터 깔아. 자 그 순간이 끝이 끝났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갑니다! 전진 앞으로! 문제 없습니다. . 강력만 내리십시오. 목표 설정!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문제없습니다. 이동. 이거 어디서 적응이 터질라 그러냐. 이동. 어디가 아프세요? 목표 위치는 있거이. 문제없습니다. 이동. 들어와.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문제없습니다. 전진 앞으로. 딥고잇.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아프레이드 완료. 이동. 딥고잇.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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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1-1본시 스타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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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완료 스타베어 스타베어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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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참여하는 방법이요? 그... 내가 경계할 때마다 빌밋빵 만들어요. 에이씨... 갈등을 입고 전해를 behemoth Metalpeak을 사용해서뙸을 하는 게 조금 더 목욕사였라요. 오늘의 공격을 이용하여라 말합니다.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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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빨밋빵을 안을 수 있습니다. 새해팟을 두고 적용하십시오.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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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승비 끝났습니다! 롯 더 집어넣고.. 동기 롯 더 좋아 여기나가 몇 도룹걸? 여기가 어차피가 공격났습니다! 아닐까 이 땅을 가르쳤습니다! 앞으로도의 여유가 합류하십시오! 공격차 피해様은 다리가 없네요! 어렵다 내 탈수지로! 공격차 피해를 걸어서 코디 turnster군은 도착하십시오! 지금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이 한 공략소에서Umacy에 진심하지 않 fille 받은 뒤진 않물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략소에서 전해 보냈습니다. 제가 이것이 전해 보냈습니다. 이 공략소에서 전해 보냈습니다. 한계가 왔습니다. 이 공략소에서 통증되어 보냈습니다. 작업 끝! 접근했습니다. 하루 시행하겠습니다. 각종 준비 완료! 예, 회장님. 각종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영역을 내기시지요. 영역 확인! 통신 개시! 목표 확인 완료! 확인했던 본부! 마누라 본부! 무! 시스템 작동 중! 확인했던 본부! 목표 확인 완료! 목표 확인 완료! 자, 가정! 병력만 내리십시오! 영역을 내리시죠. 작업 끝! 거기 포츠지 있는데 영역을 내리시죠! 경력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목표 위치는! 목표에 위치는 부서감을 완성. 발전을 하도록 하십시오.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위치는 작전 준비 완료. 목표 위치는 작전 준비 완료. 약국 완료.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입장. 문제 없습니다. 전진 앞으로. 이동. resseUD dollars 들어왔습니다. 계속 주분은 스피디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지를 위해 부출될습니다. 패리 перевмо 만들기 위해 용 충격 완료일 remove temptation. 수고하십시오. 걷고 있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인 것 같아. 최종 테크. 잠깐만.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예. 대장님. 검사해가지고. 예. 대장님. 작업 끝. 명점을 내리시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자. 최종 테크를 위한 건물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죽겠는데요. 죽었어. 200까지 뽑아가지고 배트크를 하러 간거야. 저거한테는 배트크를 하러 엄청나게 친하다고. 저거한테는 배트크를 하러 엄청나게 친하다고. 자. 이제부터 업그레이드가 죽어나겠지. 죽었어. 업그레이드 완료. 근육이 적으러 간격이 됩니다. 고기 준비 완료. 고기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충전 믹시 끝났어 이제 배트크루저 나오면 끝나는거야 이제 어디가 아프게 내 마음이 아프지 반짝반짝 벌써 다 뽑아왔어 야 너 이제 미네만으로 아우 호흡 자 배트크루젓 자 자 잠깐만 이거 전투 순양함 파동화해요.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항구 설정화해요. 느긋하게 갑시다. 마무리 완료. 아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 순양함을 맞이하십시오. 전투 순양함이 맞이하십시오. 바로 전투 순양함을 Maryland. 이 기지들은 전투의 발전 시행이 Kash아 같기도 합니다. 스타를 춰하십시오! 수순양함 가동 완료 명령 수행 중 아니요 콜라 써봐요 버그권을 또 만듭니다 이 정도 없어져서 괜찮아 주파수를 개발합니다 모든 승무원 보고 드립니다 자 다시 200보고 버그권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전투 순양함 가동 완료 명령 수행 중 명령 수행 중 악로 설정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교전 시작 느긋하게 갑시다 악로 설정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교전 시작 명령 수행 중 느긋하게 갑시다 교전 시작 명령 수행 중 명령 수행 중 느긋하게 갑시다 나 이제 뒤졌어 교전 시작 명령 수행 중 느긋하게 갑시다 교전 시작 명령 수행 중 항로 설정 완료 교전 시작 명령 수행 중 명령 수행 중 kok 자전 시작 네 이제 어찌 자, 다 부수고 가야겠다 괜찮아 일단은 쟤네가 여기를 못 뚫어요 전진 앞으로 여기를 뚫을 수가 없어 얘네가 여기를 못 뚫을 거야 전투준비 와이어 아 이라데이트 아 흐흐흐흐흐흐 전투순양함 가동하여 교전 시작 명령 수행 중 그리고 일단은 교전 시작 이제 그 그레이터 스파이어를 다 뽀개 버렸기 때문에 쟤네는 당분간 뮤탈리스카하고 스커즈를 생산을 못 해요 헉 디바우러 생산 못 해 당분간 제가 누린거예요 요거 전투순양함 가동완료 삼업굴리아시 또가야지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연구완료 죽었어 아니요 저 본종종근 따로 없어요 근데 하나로 한이나무 도대체 최종테크까지 가면 그래도 할만해 티파수 4 ㄷ 아 태양성도 잘 못해요 그럼 이따가 또 할 때 태양해야지 그럼 이따가 또 태양해야지 전투 순양함 가동 완료됩니다. 모든 승무원 보부들입니다.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모든 승무원 보부들입니다. 느긋하게 갑시다. 내리고 다 터졌어. 내리고 다 터졌어. 이제 이대로 가면 이긴다. 내렸다가 다 터졌어. 하지만 나는 지상에 골리앗도 있지롱. 골리앗이 심장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약국 완료. 이제 가동 완료. 잘라줍니다. 적도 순양함 가동 완료. 이게뭐야? 모든 승무원 보고드립니다 코레안 가동 시스템 작동 중 확인 완료 전송 수신 중 아 노란색분도 시청자에요 근데 아까 저기 오버로드 다 터졌지 교전 시작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시스템 작동 중 시스템 작동 중 확인했다 본부 목표 위치는 문제없습니다 우선 표신기 가동 듣고 있습니다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령관 목표 설정 잠시 후 전송 수신 중 누구도 탁에 갑시다 경험 면을 내려 주십시오 경험 전송 수신 중 경험 전송 수신 중 누구도 탁에 갑시다 경험 면을 내려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전송 수신 중 어 여기 남아있었구나 아 끝났어? 여전 시작! 명령 수행 중! 망고 설정 완료! 바로 가죠 뭐 시간 되게 끊게 보인다 명령 수행 중! 망고 설정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명령 수행 중! 저 비틀댄 달키리만 내가 이기는데 명령이 이기겠다? 마이치아마토리 와아 시작 와아 테란을 이겼다 제 34번 채널로 오세요 자 딴 맵으로 아 투혼 가자고 34번 채널이니까요 맞죠 그 채널번호 최고가능은 34번이고 그리고 그 비밀방이고 그 비밀방이고 그 방 비번은 그 그 그 그 그 그 Jacob 그 그 그 그 그 너 그놈 그 그 왜 저걸로 만들었어요? 아 다 온 거예요? 어 아 근데 이거 개인전 개인전빵인데 괜찮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올 개인전이에요 어 네 이거 올 개인전이에요 그러면 이거 4인맵이야 아 어차피 올게임전 4인맵이란 순찰할 필요가 없겠구나 순찰 안해 그냥 종합테크 다 다 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부칼이 되나? 스크린이 스크린이 딴다좀 받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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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얼마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자리에 먹는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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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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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 끝났잖아요. 어쨌든 하얀색이 끝난 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러고 다녀요. 저러고 다녔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